절둥치는 등록한청은 우리 개업공인종계사가 다음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 아 요해한다 근데 이번에 4월 18일 법 개정으로 암기코드가 하나 추가됐네 원래는 해결 거 양의지체 였다가 해결 거 양의지체 오!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망해산 절둥치 결인데 요즘엔 결격사유가 잘 나옵니다 결격사유 중에서 골라내는 거예요 피성년 후기에는 되었네 절둥치 파산선고 받았네 절둥치 이법저법 따지지 않고 금고형 징역형 실형선고 받아도 절둥치 이법저법 따지지 않고 금고형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도 절둥치 중개사법 위반에 300만원 이상 벌금선고 받아도 절둥치인데 만약에 다른 법 위반에서 벌금 받으면 절둥치 아니겠지 절둥치 아니겠죠 그리고 자격취소되어도 절둥치 법인에 임원이나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됐는데 결격을 2개월이나 해소하지 않았어도 절둥치 요즘에 대유행 중입니다 이 중에서 골라내면 절둥치 결격이네 절둥치 이렇게 하면 돼요 거짓 부정등록 등록이 안 되는데 등록이 되는 것처럼 꾸민 거잖아요 거짓 부정등록은 당연히 절둥치이지 그리고 형벌 3-3을 때리는 이유는 무등록 중개업이나 다르지 않다 형벌도 같이 때립니다 양 4개입니다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어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어 등록증을 양도했지 등록증을 대여했지 이때 이제 성명 있잖아요 성명 우리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건 자격취소도 있고 절둥치지 있잖아요 이렇게 푸는 방법은 간단해요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네 라고 뜨면 자격취소니? 물어봐도 그렇다 절둥치니? 물어봐도 그렇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그리고 이 상호는 상호쪽은 절둥치 쪽으로 안 나와요 여긴 등록증이잖아요 등록증이 양도되어 절둥치 1-2는 이중 등록 항상 온몸을 기울여서 이중 인내심 등록을 두 번 했다 절둥치 그 다음에 다른 개공에 들어갔다 문제 풀 때 다른 개공에 라고 출발하면 반사적으로 이중서석 이렇게 읽어야 돼 다른 개공에 라고 출발하는 법 이중서석 이렇게 읽어 다른 개공에 들어갔다 이거지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다 절둥치 1-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 업무정지 중개업을 했으면 더 세게 때려야지 절둥치 또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게 자격정지 기간을 일시켰다 자격정지 받은 소공한테 일시켰다고 야야야 괜찮아 괜찮아 걸리면 절둥치 이말이에요 협박죄 절둥치 이렇게 시작 협박죄 절둥치 최근 1년동안 업두기 먹고 업위반했다 업을 2개 먹고 또 업무장지 위반에 걸리면 업무장지 안 때리고 절둥치 때리는 거죠 업두기 먹고 업위반 워낙 잘 나오죠 이거 이 숫자가 이제 1 이렇게 바뀌는 거 조심해야 돼 업 하나 먹고 업위반은 그냥 업무장지야 절둥치가 아니고 이번에 신설된 게 뭐냐면요 보조원을 고용할 때 개공과 소공의 인원수를 합친 수의 다섯 배까지만 고용하라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시골 가면 보조원 엄청 많이 고용하거든요 기본급도 안 주고 이렇게 네가 물어보면 우리 뿜바이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보조원을 너무 많이 고용할까봐 개공과 소공 인원수의 다섯 배까지만 초과해서 고용하면 절둥치 때린다는 거예요 형벌도 1-1도 추가되고 그래요 이번에 신설된 거 올해 꼭 나오겠죠 뭐 해결 허어양 양의 지체 오